또 부처님 당시에 산띠다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산띠다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산띠다. 산이 디따 커. 산이 있는데 디따 커. 그래서 저 디따 큰 산처럼 큰 인물이 되라 해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 산띠다. 그래서 장관이 됐어요. 그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산띠다라는 장관이 나라 국경 근처에 큰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을 제압을 해서 안정을 시킵니다. 왕이 너무나 기뻐서 왕이 큰 선물과 재산을 내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왔으니까 먹고 즐기라고 춤 잘 추고 아름다운 여인. 무희라고 하죠. 춤추는 여자. 무희를 또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무희. 또 진짜 인도 미인들의 엄청 예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왕이 선물한 무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산띠다가 쏙 빠진 거야. 남자들은 똑같아. 쏙 빠졌어요. 그래서 6일 동안, 6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퍼마시고 6일 동안 그냥 마셔라, 부어라. 6일 동안 춤추고 띵가띵가. 그래서 7일째가 되니까, 7일째 아침이 되니까 산띠다가 옛날 같지 않아. 6일 놀았더니 옛날 같지 않아. 하고 코끼리를 준비해라. 저기 연못에 가서 나 목욕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숙취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연못가로 갔대요. 몸에 이렇게 장신구라고. 장관이니까. 코끼리를 타고 연못가에 가다가 성밖에 있는 연못가를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그때 막 탁발을 하러 도시로 들어올 때 산띠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띠다가 지나가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하시려고 딱 바루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대요. 산띠다를 보면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니까 옆에 같이 옆에 있었던 아나안스님이 부처님의 시자인 아나안스님이 부처님이시여 왜 그렇게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은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산띠다는 오늘 오늘 안에 지금 입고 있는 저 옷 그대로 나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청할 것이고 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아라한이 될 것이다. 아라한이 되자마자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 야자나무 보셨어요? 야자나무가 잠자기가 좋아요. 그래서 야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자나무. 야자나무 일곱 배 높이 위로 공중에 올라서 공중에 올라서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안이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부처님이라지만 무슨 장관이 와가지고 오늘 안에 아라한이 돼서 그것도 야자나무 일곱 배 높이로 공중에 허공으로 올라서 열반에 든다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못 믿?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그 말씀이 삽식간에 도시에 퍼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도 부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부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소문 들었어? 부처님의 산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뭐 오늘 안에 산띠다가 뭐 이렇고 뭐 아라한이 되고 열반에 들고 야 진짜 허풍 쩔다. 막 이러면서 야 쩔어 쩔어 허풍 쩔어 허세 짱! 막 이러면서 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오늘 안에 그 일이 안 이어지면 허풍쟁이라고 놀리고 허세를 오늘 우리가 잡아내자 하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부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처님을 또 존경하는 불자들 있잖아요. 불자들은 그 소문을 듣고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오늘 그 산띠다에 대해서 예언한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침견하자 하고 또 우르르 몰려들어요. 삽식간에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앉아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언제 시작해 언제 시작해? 오늘 안 이래. 오늘 하면 몇 시야? 옆에서 밥 건 밥 건 이러면서 그리고 완전히 잔치가 벌린 거예요. 산띠다 장관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연못에 갑니다. 도시 안에서는 자기 때문에 난리 난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막 목욕을 해요. 목욕하고 막 이제 하고 그리고 여러분 목욕하면 항상 마무리로 뭘 먹어줘야 되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우리 어렸을 때 목욕한 가면 꼭 이유도 없이 바나나 우유를 주시더라고.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오늘 약속된 날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쏙 빠졌던 무의가 오늘 춤을 추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 약속된 무대 장소에 갑니다. 그 상석, 좌석에 딱 앉아서 기다리니까 이제 딱 시간이 돼가지고 그 춤추는 무의가 동산에 마련된 무대에 딱 나와서 춤을 춰요. 춤을 췄는데 우와! 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우리 S라인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D라인 S라인에서 너무 예쁜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매가 너무 예쁜데 제가 몸매가 예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복선이에요. 무희가 7일 동안 오늘의 무대를 위해서 아름답고 아주 호리호리한 몸매를 만들려고 7일 동안 굶었대요. 근데 뭐 그렇다면서 무슨 영화제 같은 거 있을 때 여배우들이 드레스 할 때 이틀, 삼일 굶는다면서요. 인터넷 신문 보니까 그거 굶는다고 하더라고요. 몸매 만든다고. 우린 못해. 우린 나가라고 해도 못해. 나 안 나가고 밥 먹을래 그냥. 7일 동안 굶으니까 예쁜 몸매 만들려고 7일 동안 굶어서 춤추다가 복통을 일으킨 거예요. 막 배가 막 쪼이는 거예요. 또 그 있잖아요. 가뜩이나 배가 호리호리한데 더 호리하게 보려고 배를 막 쪼인 거예요. 춤추다가 어? 배야, 배야. 아이고, 배야 하더니 눈을 뜬 채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급사를 해버렸어요. 산뛰다가 놀래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사람들한테 빨리, 빨리 이 여자를 살펴봐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죽었어. 산뛰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에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가슴에 엄청난 그런 슬픔이 복받쳐 흐르다가 이런 걸 이제 우리 공황장애라고 하죠. 호흡곤란까지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구나.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당장 부처님께 가겠다. 꼭 아쉬울 때 찾아. 가만히 보면 꼭 우리 신도들 보면 꼭 아쉬울 때 찾는다. 뭣도 맞아요. 평소에 절에 안 오다 꼭 급한 일이 있을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 절에 안 나오다가 아들 수능 시험 대점 되면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나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미 부처님 계신 곳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오오 이럴 거 아니에요. 오 진짜 오네. 진짜 오네. 그러니까 장관은 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공황장애가 왔잖아요. 슬픔이 가슴이 억누르니까 온몸에 오늘 아침에 연못가에 가려고 차림을 했던 화려한 장신구를 그대로 찬 상태에서 부처님께 후다다다다닥 뛰어와가지고 부처님께 선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 너무나 슬픕니다. 저의 의지처가 되어주십시오. 저의 괴로움을 소멸해 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 잘 유념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대요. 그대가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유네하는 동안에 기나긴 세월에 유네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그동안 슬퍼서 흘렸던 눈물의 양을 모은다면 저 바닷물의 양보다도 많다. 이번 생만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네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못하고 있지만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는 긴 세월의 유네 동안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 자꾸 만나야 되는 괴로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괴로움 그 오만가지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었다는 거예요. 유네하면서 흘렸던 슬픔에 눈물의 양이 뭐보다도 많다? 바닷물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세속적인 쾌락이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요. 지금까지 그대가 흘렸던 슬픔에 눈물의 양이 바닷물의 양보다도 많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지나간 과거를 근심하지 말아라.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면 지나간 과거도 근심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뭐가 없다면 집착이 없다면 그대는 평온하리라. 라는 말 한마디에 싼티타가 순간 모든 집착이 부서져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의 예언이 이뤄져요. 그때 싼티타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올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제가 수명이 닿아여 이제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제가 열반에 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깨달은 자가 이 육체의 몸을 벗어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열반에 들게 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허푼쟁이라고 비난하러 온 저 무리들은 이미 기가 꺾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만약 이 산띠다가 야자나무 높이보다 일곱 배 높이 하늘로 치솟아서 법을 설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불법 쓴 삼보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리라 라고 마음으로 사유하시고 산띠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산띠다요. 열반에 가기 전에 야자나무보다 일곱 배 높이 허공으로 올라가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대가 지었던 전생 공덕에 대해서 법문하여라. 순간 산띠다가 부처님 앞에 다 산배를 올리고 나서 야자나무 높이 일곱 배 보다 높은 허공으로 몸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결과부자를 해요. 결과부자 아시죠? 결과부자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산띠다 장관이 전생에 지었던 전생 공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법문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보소 하면서 이 산띠다 장관은 산띠다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신도였대요. 어느 부처님 시대 때? 윗바시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일곱 번째 전의 부처님이세요. 과거 일곱 번째 전의 부처님. 항상 그러잖아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과거 일곱 번째 부처님의 바로 어느 부처님이었다? 윗바시 부처님이었다. 윗바시 부처님이었을 때 이 산띠다 전생의 산띠다죠. 이 젊은이가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소멸해 주려면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 위대하신 불, 법, 승, 산보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사람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권유를 하자. 그러니까 전법사라고 하자. 법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자. 그리고 사람들의 근원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곧고 나라로 돌면서 사람들에게 불법 승 산보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공덕을 지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 궁전이 있는 큰 도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도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왕이 큰소리로 어느 젊은이가 부처님 법을 포교하고 다니는 걸 듣고는 그 젊은이를 부릅니다. 그 아침부터 시끄럽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닌데 뭐하고 있었냐. 젊은이가 왕에게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공덕을 지으라고 권유하고 다녔습니다. 어 그래? 그러면 나라를 이 도시를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녔냐. 예 튼튼한 채 두 다리로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젊어권을 걸어간 사람들을 얻다리 이런거죠. 왕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아주 튼튼하고 좋은 말을 선물하겠다. 이 말을 타고 포교해라. 그래서 왕이 이제 말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또 몇 날 며칠 동안 나라를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다가 그 도시에 왕궁이 있는 그 도시에 또 오게 되었대요. 왕이 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냐? 예, 저는 평생 이러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내필의 말이 끄는 마찰을 선물로 주겠다. 이걸로 포교해라. 그래서 내필의 말이 끌고 다니는 마찰을 받고 또 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다닙니다. 며칠 후에 또 그 도시로 왔어요. 작전인 것 같아. 그렇죠? 돌아다닐 때마다 선물로 받아요. 또 와서 도니까 왕이 또 불러요. 아직도 그러고 사냐? 예, 저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 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면서 이번에는 코끼리와 금은 보아와 보석을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금은 보아와 보석으로 치장한 이 큰 코끼리를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라를 전구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 뻐 승 선보를 찬탄하며 이 중생들에게 공덕을 지으라고 권유하면서 평생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전생이었다? 산띠다의 전생이었어요. 그와 같이 과거 전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포교하고 법을 전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는 높은 지위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한 번 딱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뭐가 되었다? 아란이 된 것이다. 이것도 다 누구의 공덕이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에서 화강산매를 일으킵니다. 무슨 산매? 온몸이 저절로 불이 붙는 산매예요. 불과 광명의 불이 확 붙으면서 허공에서 허공에서 몸이 화장을 하게 됩니다. 피와 살이 다 불타고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사리가 무엇이? 사리가 영롱한 사리가 꽃송이처럼 두두두두 떨어지더래요. 떨어지는 그 사리를 부처님께서 하얀 천을 던져서 다 받으셨답니다. 두두두두둑 떨어지더래요. 떨어지는 그 사리를 부처님께서 하얀 천을 던져서 다 받으셨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자들이요. 이 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한가운데 무엇을 세워라? 사리탑을 세워라. 누구든지 이 사리탑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그 중생은 반드시 큰 복을 짓게 될 것이다. 하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그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하고 찬탄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랍니다. 이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행복이 옵니다. 선업 중에서 최고의 선업은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무슨 공양? 법공양.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법공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업이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업인 법공양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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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